자 그럼 어메이징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액션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포즐, 매뉴얼 상에 있는 공식 포즐을 따라해보고 싶은데요 약간 풀버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?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날개를 다 이렇게 펼쳐뒤에 레일건 펼쳐주고 그리고 살짝 손을 이렇게 해서 다리가 살짝 벌어주고 날개를 앞으로 살짝 오케이 하고 빔 켜는 위로 들어주고 해서 여기다가 빔 라이프를 들려주고 짜란 대략 된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포즈도 아니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는데 각도가 적시나 중요할 것 같아요 살짝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답고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답고 형태의 몸을 아멘